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체계가 달라져야 우리가 교회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사회에 있는 비신자들이 교회의 건물로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이웃사들이 전도할까요? 어떻게 제 이웃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까요? 어떻게 제 이웃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까요? 주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를 들면 H.I.M. 교회가 하나 있는데 노트 캐롤라이나에 거기에 개척되고 거기에 소그룹이 있는데 한 서른다섯 명 같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어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어디에 개척할까요? 어느 이웃 지역에 그 임대하고 건물을 그래서 날마다 서른다섯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지혜를 주세서 그런데 갑자기 기도 모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웃 주변에 뭐가 있냐? 여러분 교회 건물 주변에 이웃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보급 내용에 레위가 그리고 바링생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 가는 중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 있는지 보지도 못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이웃 주변에 뭐가 있냐? 그래서 그 기가 끝에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대답했죠 주님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받은 게 자 그럼 거기 가서 물어보자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좀 섬기자 예를 들면 점심시간 때 뭘 돕는 거 아니면 어떤 봉사자들이 필요한지 물어보자 그래서 장노인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 도착했더니 교장 선생님 문에 두드리고 그런데 이 비서가 문을 열어주고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책상에서 이러고 앉아계신 거예요 손을 막 머리에 대고 이렇게 고개를 뜯은 거예요 여성분이 이제 갔는데 우리 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필요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고등학교에 청소할까요? 점심시간 때 봉사할까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교장 선생님은 그 미국 동부 쪽에 아주 좋은 학교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주 부유춤 내가 이렇게 교육자가 된 거는 다음 세대가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유춤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었지만 지금 이 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빈곤 지역의 아주 최악의 학교에 내가 지금 왔습니다 I just want to help the kids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은 내가 애들을 도우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애들은 글도 읽을 줄 몰라요 고등학생들인데 읽을 줄도 몰라요 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배워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읽는 거 도와주는 교사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35명 거의 다가 경찰서에 가서 그리고 그 배경을 또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하고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가고 그 학교 후에 가고 아이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애들에게 그냥 읽어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단어를 꼬집어주고 자 이제 네가 읽어라 매주 수 시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과외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읽을 때 애들이 또 읽어주면서 예언해주고 넌 탁월해 너는 최고야 그 학생들이 놀랍게 변화될 걸 예언해줬습니다 놀라웠어요 애들이 막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우기 원했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온 봉사자라는 걸 알고 애들이 이제 금요일 예배 청소년 예배 가고 그래서 수백 명이 구원 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애들이 변하는 걸 보고 부모님도 교회에 오고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게 되고 애들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구원 받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 동부 쪽에 최악의 학군 학교였는데 1년 뒤에 이 학교가 너무나 변화돼서 그 동부 지역의 top 학교로 바뀌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더 상을 받았어요 그 탁월한 교사상 미국 전체에서 최고로 변화된 학교 교장상 and hallelujah,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when he went up to get his award and they were saying all these great things about him and he said actually it wasn't me 교장선생님이 이런 게 사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it was this church 이 교회가 있습니다 who came and helped us now what is in your church neighborhood when you're going to church what do you pass by and how does God want you to be a light outside the building because God wants to bring transformation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and you see the impact of changing that one school 여러분 그 학교가 변하면서 will have ripple effects for years 이게 수년 동안 계속 변화의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dozens of individual students' lives 그래서 수십 명의 학생들의 인생이 will forever be transformed for the good 영원히 선하게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온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웃들도 변화되고 왜냐하면 다른 부모님들도 그 학교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타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주합니다 학군이 좋다고 그러면서 글로 이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